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신문인 골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기운이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경기 의욕은 현재 점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분석 결과를 통해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창단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영국 언론은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신문인 골은 이번 시즌이 1960년대 리그 우승 이후로 토트넘에게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961 시즌 이후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골닷컴이라는 축구 전문 웹사이트는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몇 달 전까지 토트넘의 상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심지어 해리 케인마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감독들 중에는 율리안 나겔스만과 루이스 엘리케를 포함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대적으로 무명한 엔지 포스트의 코글로 감독이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즌 전에 토트넘의 분위기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시즌 초에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공격 축구로 팬들의 마음과 경기력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탁월한 성과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감독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이 지도 아래 그들은 긍정적인 기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토트넘에서 이 긍정적인 흐름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은 토트넘에게 자신감에 찬 축구 스타일을 선보여 그들을 다재다능한 팀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타이틀 경쟁에서 진지한 후보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맨체스터 시티의 악화된 상황을 비난하며 맨체스터 시티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홀란드의 심각한 강등과 케빈 더 브라위너의 부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전 시즌의 강력함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10명으로 경기를 치르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위닝 멘탈리티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7가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HLV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와 같은 감독들 아래에서 토트넘은 주로 신중한 역습 중심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 코글로 감독 아래에서 토트넘의 전술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골덕함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에 집중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이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M의 체벤은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 포지션으로 이동한 것을 언급하며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M의 체벤은 손흥민을 축구 섬자로 묘사하면서 그의 터치와 북런던 더비에서의 득점을 언급하며 그는 두 번째 골든 부츠 수상자에게 가장 가까운 선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함께 무시무시한 공격 듀오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EPL 역사상 최고 수준의 다이내믹 듀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제임스 메디슨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메디슨을 매지컬 메디슨이라고 칭하며 토트넘 중반에서 독창적인 강점을 만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벤 화이트의 강력한 존재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결승골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견고한 중앙 수비 라인을 통해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인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를 중앙에서 도와줄 안정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다빈슨 산체스가 이 역할을 탁월하게 해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중요한 중미드필더의 안정된 능력과 챔피언스 리그의 힘든 일정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BBC 해설자 로비 세비지는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토트넘이 중요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매력적인 공격을 선보이지만 수비에서 취약하고 이기는 운이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우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토트넘은 2023 EPL 8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을 1대0으로 이기며 3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브 비수마의 퇴장 때문에 10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했지만 미키 반투어의 선제골로 리드를 지켰습니다. 아스너리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면서 토트넘은 EPL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기여가 큽니다. 그는 이 시즌 중앙 공격수로 뛰며 강력한 공격 라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에서 벌리와의 경기에서 솔로몬의 패스 후 16분 만에 골을 넣어 팀에 선발골을 안겼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자신의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19분에는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직접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그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이자 팀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22분에는 상대 수비선 뒷 공간을 이용하여 포로로부터 패스를 받은 뒤 그는 이번 시즌 첫 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통산 네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나며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42분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혼돈 속에서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은 세련된 터치로 골을 넣어 팀에 더 많은 득점을 안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을 대표해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10분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상대방 수비에 압박을 넣고 볼을 빼앗은 뒤 바로 상대편 수비진을 돌파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3대를 물리쳐 시즌 내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서 총 7골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보다 많은데 그들은 각각 5골씩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날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하며 토트넘에서 소속팀 공격수로 출전한 150번째 골을 넣었고 이는 그의 유럽 리그 경기에서 200번째 골입니다. 전반 35분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열망하는 패스를 받은 히샬리 살림이 왼편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손흥민이 간결한 터치로 넣어 리버풀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9월의 4경기에서 기록한 6골의 활약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네 번째 후보 자격으로 그 전에는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의 후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9월의 이달의 선수상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수상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설된 정보에 따르면 9월의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손흥민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토트넘이 올 시즌에 우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국제축구 웹사이트 골점컴은 손흥민의 공헌을 포함한 7가지 이유를 길며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손흥민은 좌측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었지만 그는 토트넘 공격 라인의 중심에 나서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환상적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움직임과 함께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이후에는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에게 골을 넣었고 리버풀에게도 한 골을 더 넣어 시즌 전체에서 여섯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감독은 또한 손흥민이 중심 공격수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정했고 그는 양팔로 모든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부재에 대한 우려 없이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은 또한 제임스 메디슨, 비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지, 에번 비수마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과 함께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